정치권력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정치권력이란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다만 합법으로 지장된 폭력일 뿐입니다 합법화된 폭력이 정치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은 그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합법을 빌미로 일단 무리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조폭권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하고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특히 정치권력에 맞서거나 도전하거나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정치권력은 공격의 주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을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철저하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미애 후보자의 행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월 12일 날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12월 13일 날 법무부 검찰국은 사법연수원 28기부터 30개 해당하는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2020년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검청 기초자료를 제공하라 마감시간은 12월 20일까지다 법무부 보고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법무부 검찰국의 지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빠른 속도로 집권 세력의 간절한 소망이자 여망인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 작전을 조기에 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추미애 후보자의 행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총장 신빼기 시도다라는 그런 한간의 해석이나 추측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완강히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사 대상의 기수검사들에게 검증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인 인사와 관련한 검증기초자료를 받는 과정에 불과하다 인사 시기와 대상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특별히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자료 요청 건은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일체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국의 해명이나 입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시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 세력들은 좌불 안석일 것입니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눈치 없는 윤 총장의 권력형 비리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훼손하는 겁니다 흔드는 겁니다 지금 그 주역 가운데 어떤 데는 주역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당장이라도 윤석열 총장을 잘라버리면 두 다리를 쭉 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심기는 그동안 자주 포연되어 왔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대통령 뜻을 잘 안다 추미애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집권 세력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계속되지만 도무지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멈출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세력의 눈에는 정무 감각이 눈몬만큼도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검사가 나쁜 놈들 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윤석열 총장의 검사관, 직무관, 직업관이 그들을 무척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거나 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집권 세력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아니면 공수처로 권력형 비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거나 검찰을 처절하게 무력화시키거나 경찰을 충견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권 세력이 지금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이란 그런 위험을 줄이면서 윤 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빠르게 등판해서 눈깝장할 사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진을 완전히 물갈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사권이란 합법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자행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장 인사를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서 윤 총장의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합법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왁왁하는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추미애 후보자의 선택을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들이 적당히 묵히지 않도록 그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피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지배가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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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